아름다운 짠다 네 안녕하세요 25살 박기수입니다 저는 현재 기수라는 이름으로 댄스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스맨파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현재 춤을 추고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댄서들이 너무 많은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라는 댄서 그리고 댄서의 직업의 매력을 더 보여주고 싶습니다 대중들이 모든 댄서에게 관심을 기를 수 있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춤의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매력 또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3어가 방법 1,2,4개 가 Jean Raiden 10,3개 킹짜 meg 10,2,5,4개 마지막의 짧은 Bet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